11기상 3장 말씀 가지고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기상 3장은 솔로몬의 개인의 삶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11기상 3장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딱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소유권 성경은 소유권을 놓고 벌리는 싸움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확인 없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제공하는 당사자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죄인된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가져가시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못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권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이 권리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분명치 않을 때 나의 의식과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소유권이 분명치 않을 때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중단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싸움에 중단치 아니하신 분을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면서 빼앗기지 어렵게 빼앗아온 그 싸움을 통해 빼앗아온 그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빼앗긴 소유권을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먹잇감이 펴타킷이 딱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품 안에 있던 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탕자는 인생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돼지 우리에서 주업료를 먹고 있는 결론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껴있어라 근신하여 그리고 믿음을 꾸게 하라 베드로전서 8장 9절입니다 믿음을 꾸게 하지 마라 성도는 나의 영원한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반에 새기면서 고백해야 할 부분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요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손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재상대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완전한 소유권이 여호학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알고 열한계상 3장을 접근할 때 성경 기자의 의도를 바로 하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이세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 애국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빼앗아 온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입 왕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공식이 있습니다 모든 신민들은 왕의 것이다 그 나라는 왕의 소유다 그것이 고대 사회의 나라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다이세 왕이 이스라엘 소유권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유자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다이도 왕의 삶의 전체를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도 왕이 40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에게는 명과 암이 있었습니다 명이라는 말은 밝음 밝음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암, 어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을 때는 명이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이스라엘을 누구의 소유로요? 하나님 소유로 온전히 인정할 때는 나라가 태평하고 그리고 밝고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시의 어느 날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가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이시의 어느 날 일반적인 고대 왕처럼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구조사가 나오고 별게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고 그때는 어김없이 명이 떠나고 암이 드려워집니다 어둠이 드려지는 거예요 어둠,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시의 40년의 통치를 들었던 솔로몬 또 보았던 솔로몬 이제 아버지의 통치의 40년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도 왕의 임종 때에 분명히 밝혔을 거예요 이렇게 밝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이스라엘은 다이 내 나라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소유였다 너도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네 소유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준다면 구약 성경에 요셉이 애굽의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 청지기로 청지기 목사도 청지기요 장로도 청지기요 모든 자들이 청지기라 청지기란 이 말은 위탁받은 그 순간 그 시간까지만 주인처럼 성심서에 닿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이당의 임종 때에 분명히 밝혔을 그 소유권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전생애를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의 공주를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솔로몬의 궁궐에서 데려다 놓기도 하고 수 백성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백성이 많았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의미는 솔로몬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온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내 나라 내 교회 저는 근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2천명, 3천명, 5천명을 이민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그 당시에 성장을 했다면 어쩌면 지금쯤 나는 틀림없이 밝음이 아니라 어둠의 그늘 아래서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 오만과 자만심에 가득 찼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게 주어진 이 형편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아직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이 교만해졌을 것인데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100% 인정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약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나름에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직하고 깊고 넓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솔로몬은 준비되어진 사람 같아요 그는 기부원 산당에 올라가서 기부원 산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일천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언제란 삶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제는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부인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으실 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 버리고 완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갈랄게 찍혀지시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부원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구할 것까지도 던지시는 주님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이 아닐까요? 나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구한 것이기 전에 구할 것까지도 주님이 던져주시는 하나님 이건 일천번제의 제사의 삶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향하고 있다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다이세 위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지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바로의 모든 조공을 가져오고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온 천하가 지금 솔로몬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격식에 맞지 않은 만큼 자신을 좋은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솔로몬의 현재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의 생활 속에서 번제의 삶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 그렇습니다 번제가 깊어지면 자신을 작은 아이로 고백하게 됩니다 번제가 깊어지면 자신을 겸손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은 번제 다다 남은 번제가 되어버린다면 자신을 작은 아이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종은 작은 아이면서 출입할 줄 알기보다 왕으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nothing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더욱더 중요한 한 요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나도 주님이 빼어오신 백성 이 백성의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애국에서 6월절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 그 가운데 나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 보내드린 내용이 있는데 목사 이전에 성도가 먼저 돼야 되겠다 오늘날부터는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도 보질 않아요 기도 생활도 없어져 버려요 말씀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는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가슴을 찢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돼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성도 저런 8절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주의 뼈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9절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한 내용이 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의해 주사 주의 백성 소유권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 인간 솔로몬이 절대로 재판을 못합니다 주님의 선택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오소서 그리고 솔로몬은 10절 11절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하여 쓴 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혀버린 거예요 너무 주님이 있다면 정말 네가 구하는 것이 맞다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만 구하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면 죽돼서 더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적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하하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 축복이 나와요 이 축복이 그리하지 아니한 날지라도 지혜로 족하는 솔로몬 지혜를 구한 자에게 네 왕위가 튼튼할 것이니라 명예도 줄 것이니라 부도 줄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열한기상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주님 너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만 딱 구했어요 지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하십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서 솔로몬은 꿈으로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꿈은 꿈이다 꿈에서 마치면 안 돼요 마음에서 생각해서 마치면 안 돼요 솔로몬이 기본 산에서 1천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 나타나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혜로 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에르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에르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기부원 산에서 산당에서 에르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서서 무엇일까요? 번제와 수은제 이 수은제는 감사제, 친교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다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디서 성취된지 아시죠? 이 약속을 가지고 어디 가면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가 돼요 거기서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번제와 수은제는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 십자가 앞에서 솔로몬은 언약을 완성이 됩니다 이제부터 솔로몬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는 시간과 부인하는 시간을 위해서 명함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냐 자기의 소유권이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강해질 대로 계속 부강해지기 때문에 온 세계가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때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 속에 자기의 소유권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바분이 있는 연약한 죄인된 인간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암이 찾아올 거예요 암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소유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만 한번 첨부로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백세해 주시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는 이 문제 중요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두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것이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을 때의 이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이미 아브라함이 되어 있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사에는 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장락에도 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요구 그래서 그를 본죄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벼락 맞은 기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동안 여기서는 소유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가 가로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다음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위한 줄을 안하라 그동안에 네 것 네 아들 네 독자 했는데 그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위한 줄을 안하라 이게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완전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소유권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만 유일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아들 이삭을 올립니다 마지막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아라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래서 이삭과 어린 양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된 줄 아시죠? 십자가에서 이전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전됐어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며 마쳐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고 나니까 바로 사건이 터져버려요 두 창기가 두 창기가 창녀죠 창녀가 다이덱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사건 알잖아요 두 창기가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는데 같은 지붕 안에 사는데 한 창기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아이를 잘못으로 눌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인 그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방 건너편에 있는 다른 창기에게 그 나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은 분쟁이 있어요 서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주 그래 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요 저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창기가 누구일까 그 질문 바로 우리예요 우리 두 창기가 우리예요 우리 죽은 자가 내 것이 아니래요 여기에서 성경은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그 소유권은 소유권을 잘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요일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가리킴에서 성령의 인지 안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심령에는 지혜가 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 이 지혜 이제부터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혜 지혜